자, 꼴뚜가 나름의 질문입니다. 혹시 과거와 현재 시제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노하우나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 시점으로 쭉 이어가다가 현재로 넘어가는 건 너무 늘어지고 그렇다고 현재를 쭉 쓰다가 과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좀 어색한 것 같고 과거와 현재 대체 어떻게 배분해야 적절할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이것은 질문이 심플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라서 칼로 자르듯이 정리된 문장 하나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보통들 갑작스러운 회상신이라거나 시점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장단점을 얘기해서 자주 쓰진 마라, 세련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근데 그건 나중에 고민할 얘기고 필요하다면 쓰고 설명보다 보여주는 게 편하다면 쓰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쓰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독자가 지금 이건 어느 시점이지를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잘게 쪼개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과거와 현재를 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독자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시점 몇 컷 대 현재 시점 몇 컷이라는 공식을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게 아니라 과거 시점이든 현재 시점이든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 장면, 혹은 대사, 혹은 연기, 혹은 사건 자체가 흥미로우면 조금 과하게 왔다 갔다 해도 독자들은 따라옵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서 역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고민 중인 것이 과거와 현재의 배분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맞으세요? 아니면 독자에게 설명할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세요? 이 질문을 보면 늘어진다는 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과거 상황이 보인다는 걸 보니까 뭔가 독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과거, 현재를 떠나서 설명하고 싶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그냥 한 가지 시점으로 쭉 가셔도 독자들은 늘어진다고 느낍니다. 독자가 궁금해할 때까지 밀고 나가시면 그때 과거 시점을 쓰셔도 그냥 현재 시점에서 대사를 통해 설명을 하셔도 독자들은 따라와요. 항상 이 원칙은 뭐냐면 궁금해하기 전에 설명하지 말아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만화가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업계에서 이야기를 쓰는 분들의 중요한 부분인데 안물, 안궁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독자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이 캐릭터는 사실 이런 과거가 있어 얘네 둘은 사실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 죽으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 나 그거 아직 안 궁금한데 그러면서 독자는 짜게 식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거로 계속 가고 싶어 하고 현재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늘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 질문부터 하세요. 지금 설명하고 싶은 그거 독자들이 궁금해한 지점까지 오셨습니까? 그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궁금한.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두 인물이 자꾸 각을 세우고 있어. 그러면 독자들이 얘네 무슨 사이이기 때문에 이럴까를 궁금해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풀어주고 그때 조금 알려주고 그러면 그냥 한 컷짜리 독자가 제대로 명확히 이해 못하는 어떤 한 컷 딱 던져놔도 알아서 자기들이 이건 뭘까? 작가님 빨리 더 줘요. 향기 찢 난단 말이에요. 이러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독자와 작가의 정보 밀당입니다. 정보 밀당에서 금물은 많이 주면 안 돼요. 물론 너무 안 줘도 안 되지. 하지만 적어도 매력 있는 인물, 흥미로운 사건, 연출이 쫀쫀하다, 독자가 궁금해한 데까지 갔다 그러면 거의 막 고문할 정도로 오래 안 준다? 이러면 곤란하지만 작가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저도 옛날 원고를 보면 딱히 독자들이 아직 궁금하진 않은데 싶은데 나 스스로의 조바심 때문에 훌쩍훌쩍 과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옛날 원고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봐서 나도 배운 거지. 난 생각이 듭니다. 독자가 안달할 때까지 갈 배포는 제가 좀 없어서 적당히만 궁금하게 만들고 보여주는 편인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독자들이 바지까랑에 붙잡고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는 느낌까지 가서 그때 과거를 쓱 보여줍니다. 그러면 댓글에서 난리가 나죠. 환호가 터집니다. 드디어 작가님이 그때의 썰을 푸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과거 현재 시점의 배분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아주 많이 배분이 되든 느긋하게 배분이 되든 중요한 건 독자가 궁금해지면 문제가 없다. 흥미로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보량을 많이 드리지 않고 원칙만 하나 던져드린 거예요. 독자가 궁금해하는 지점까지 간 뒤에 밝혀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궁금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력적인 캐릭터만 나오면 알아서 궁금해한다. 그럼 또 나오죠. 어떻게 매력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정보를 덜 줘도 궁금해한다. 등등등. 이때부터는 정말 다양한 길로 빠질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질문 답변하는 라이브에서 다다를 수는 없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만 말씀드린 것에 가깝습니다. 양세준 작가 오셨네. 과거 소사를 제대로 안 짜놓고 들어가면 사실 나도 잘 몰라서 투모치 토커가 될 위험이 없음. 이상해. 이건 되게 신박한 해결책이네. 작가와 독자의 정보량의 차이를 줄이는 아주 쉬운 방법. 이 꼴? 나도 모르면 됨. 야 너 왜 자꾸 업계 비밀 얘기해. 다 자기 작품 완결해보고 그때 배워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야. 왜 자꾸 너 누설해. 내가 그거 얘기 일부러 안 한 거라고. 내부 총질하지 마. 우리만 알고 우리만 써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저거 나불나불누설해 보여. 여러분 나중에 다 연재하고 실시간 라이브 연재하고 마감하고 세이브 다 써가지고 이제 울게 되면 그때 저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차마 교육자로서 말하지 못했지만 업계 동료로서는 얘기하고 싶어했던 바로 그 말. 여러분들 세이브가 없을 때 연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